할 일이 있어요. 근데 혼자선 할 수 없어요. 그 일을 끝낼 수 있도록 같이 있어줄래요? 네가 내 안에 있는 게 느껴져. 링크는 마약에 중독되는 것과 같죠. 링크요?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? 너는 나랑 항상 같이 있어야 돼. 내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고! 그 능력 놀랍지 않습니까? 그게 그렇게나 좋아요? 느껴져요?